세상에 가장 흔한 것이 뭘까?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? 과연 귀한 것이 아름답고 소중한 것일지 아니면 흔한 것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봐요. 그런데 생각에 따라서 오늘은 이게 더 귀하고 오늘은 또 이게 더 귀한 귀하단 말이에요.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는 가장 흔한 것일수록 나쁜 그 소중하지 않으니까요. 이런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. 하나하나. 햇빛. 햇빛 너무 흔하잖아요. 어디 가든지 다 공짜야. 무료야 무료. 돈 주고 사요? 아니요. 우리 신께서 공짜로 다 주셨습니다. 마음껏 쬐십시오. 암 걸리면 안 되는데. 마음껏 선크림 잘 바르고 쬐십시오. 그리고 물. 어디 가든지 물이 많죠. 네. 바다를 가도 큰 물을 보면서 우리가 힐링을 하고 너무 또 즐겁게 이렇게 바라보는. 네. 그리고 바람. 너무 아름다워요. 그 넓은 바다에 가서 바닷바람 쐬면 어때요? 기분이 그냥 따봉이죠. 네. 저는 그거를 잊지 못해요. 제가 히말라야 스위스 이런 생긴 건 약간 곱상하게 생겼는데 생긴 건 왕처럼 생겼는데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전문 산악인처럼 막 산을 돌아다녔어요. 그래요. 등반을 하면서. 그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서 뭐 8,000m급으로 올라가고 그러진 않았고요. 5,000m급에서 그냥 저는 내려왔어요. 너무 어지러워서 못 가겠더라고요. 그런데 그 산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산 위에서 공기를 막고 또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다 리프레쉬.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더라고요. 그럴 때 이어폰에 딱 귀를 딱 꼽고 음악을 한 곡 딱 들었는데 환상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. 이거를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. 돈 주고 살 수 있으려나 다시 가면 될려나 거길? 그게 안 돼요. 그때의 감정은 그때 끝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저는 그때의 감정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그냥 여성, 남성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. 산 봉우리처럼 봐요. 각자의 사연들이 뭉친 그런 커다란 산처럼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물을 볼 때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틀리게 보겠죠. 네. 그래서 여러분들 볼 때 산처럼 보게 됐어요. akuWhere